빵 빵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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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 자아 우선 자 이렇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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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화자가 본거 아니야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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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쌰 오 다 announ quê attention 으사 으앜 으앜 들자.'' 들 Management 저쪽이 북꽃에 기운이 있는데고 짠이 들어왔네 열린대로 잡았다 자 얍! 팀이야 어? 누구? 어? 어? 네 네 네 네 네 오늘 또 밤새 보물을 찾아야지 독새 괴물이다 눈앞을 가리지 않는 이상 눈앞을 가리라고? 뒤에 없지? 뒤에서 붙여버리십시오 이런 방에서 붙여버리십시오 집이 지난버린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 잠깐만 으쌰 어떻게 봐 뒤에 눈이 달렸나 거기서 저거 잡아야 돼? 아 진짜 눈이 달렸나 어떻게 잡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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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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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어휴 아휴 어휴 원래 안ela 아휴 아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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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까 죽었잖아 도망왔어 결단의 다리 맞다고 믿는 길 선택한 후 용기를 내어 나갈지어다 아까, 아까 무슨 상이 보고 뛰어다녔고 눈 깊게 뛰어다녔고 엘더 스크롤에서 구인하는 게 스카이링이 뛰어 내려가지고 자,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얍 이 뱀은 jskm 아아 야, 야 셔야 정말 으, 으, 으 이 뱀은 뱀을 맞은 것 같아 아으 아으 아 아 통타 아 자 이번엔 루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이아이 진짜 아이아이 아이아이 그냥 아이아이 아 한성쿠키로 해야되구나 끊어치기 안되네 아니 이게 왜 폭탄이야 아 이게 폭탄이야 아이 잠깐만 나 스트라이핑 줄 수 있어 자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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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아 아아 자 이거 또다 야 야 야 야 야 아 시끄러 시끄러 아이 아 아 아 아 아 저거 좋긴다 아 아 아 한 놈을 잡았으니 아 아 아 아 아 아 Lew 아 아 아 아 오 아 하 하 아 자 이번에는 진짜로 잘 해본다 이번에는 루피다 이번에는 루피다 이번에는 잘 해봤어 루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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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피 자 루피지 이게 어떻게 하트야 야, 야 이게 어떻게 하트야 넘어가는 거 아니야? 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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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은 억 어 저게 저게 열쇠네 최종 열쇠 어디보자 날개의 수가 적은 상부터 순서대로 비춰놨죠 일단 이건 나가면 죽어 아 차가워 이리 와 든든한 친구라는데 글쎄요 같이 다니는 방법은 친구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죠 자 피츠를 아 뭐야 날개가 적은 거 붙더라구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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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는ya 되요 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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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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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스토리 아 찐 아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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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뭐야... 흙ığ으으음... 흙! 수습깃기 결정을 읽고 있다. 곰대곰대 깨져 있고, 흐릿하게 되면 사각 결정이 집합하잖아요 이번 보스는 뭘까요? 아이고... 이걸로 된거 아냐? 아냐아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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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보세요 이쪽이 길이었어요 고 그냥 이쪽으로 자 이제 자유를 돌리기 퍼즐입니다 아아아아아 돌리발돌고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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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딸 paw인데... 왜 이렇게 말했지 네 1번째랑 8번째랑 시작 몹스는 뭘까? 길하임? 아! 쫄쩌리붙의 기사입니다 질긴 인연으로 엮여있다는 증거일거야? 그걸 보거라 그 여신이 기르는 개 인파라고 했던가 그녀가 파괴해버린 시간의 문 이제 하나도 존재한다지 뭐야 이유로 나는 계속 그 시간의 문을 찾아다녔겠어 그래 뒤에서 또 내려면 내려면 하겠지 나도 그 사랑스러운 소녀를 만난 일은 저보다 즐거워지지 않는 꿈일까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안 지워서 꽤나 모르는 줄이야 이 시간을 마저 남아있다는군 나의 주인님이 완전히 부활하기 위해 필요한 그 수녀 그녀를 매 순간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이 시간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순수히 잡았다 그 정도 알려줄 수 있지 곧장이든 알고 있잖아 이 시간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순수히 잡았다 오래되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필론의 숲에 사원에 있을거야 쫄쫄이미한테 기라이 사원에 우리의 인연은 악연이었던 모양이고 그래요 맞축자 쫌쫄이면 돼 기라이 얍 얍 아 잠깐만 야야야 빨리 얍 얍 얍 얍 얍 아 잠깐만 아 뭐 어떻게 뺏다 아 기라기 싫어 전혀 없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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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라기 폐지 재료가 다 된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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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phes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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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파이 이건 어떻게 변태졌어 지력 체력이 흘려가며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신사적이야 알았어 어차피 너 그 뒤로 모르잖아 파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티미야 얍 티미야 얍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컴 아 이씨 쌍쇼 얍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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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쉿 진짜 오지마 오지마 이걸무가 얍 아이씨 얍 반을 두고 얍 저리 가 에이 저리 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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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게 좀 늦어 안 돼 아잇 아잇 나 일정이 있긴 한데 아이씨 아이씨 힘들어 아이씨 뭐 겨우 이겼다 몽 마족장 1화입니다 아 아무 일상 가운데 에선 안되 이란 말이다 그래 흠 기단이 젓는 체비가 없어 너무 힘들어 끝, 하트 조각, 하트 그릇 생략한 그릇으로 했겠다, 재력을 나타낸 하트가 한개 들어왔다 자 이제 마지막 불꽃 얻으러 가야겠죠 자 이제 동살검이 완성이 되나봐요 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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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얍 자 이제 파이가 꽃을 납치고 검을 강화시켜 주겠지 아 아 아 주자 짜린 공격화 가졌습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앗! 이것은? 그렇습니다. 마스터소드입니다 이 범인이 마스터소드의 시초였어요 마스터소드를 얻었습니다 사실 마스터소드가 맨날 디자인이어도 장난깝게 가긴 해요 상징성 리스트 모든 트라이포스가 다 모였군요 이게 지혜인가? 힘인가? 원래 링크는 용기의 트라이포스만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? 주님, 세계의 성스러운 불꽃이 범날에 깃은 그 검은 진정한 모습으로 마스터소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하이라이의 용산과 젤다무쌍 거기서는 마스터소드가 두개가 있는거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영원히 저조합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 마스터소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